혹시나 저 아내 있는지 들춰봐도 아내도 없었습니다 왠지 행복한 이별인 것 같습니다 부모를 따라갔으니까요 고양이가 이제 자기 엄마를 만나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이 가시기도 전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미를 따라갔는 줄 알았는데 그 처음 발견되고 나서 이틀 후에 다시 창고에서 야옹 소리가 나더니 저렇게 올라와서 자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놀래기도 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바로 꺼내서 자기가 몸을 잘 숨기던 나무 더미 안에 넣어놓고 창고 안을 뒤졌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것 같고 얘가 제가 볼 때는 엄마를 따라갔던 게 아니고 엄마가 버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쪽 끝으로 내려갔다가 자기는 창고로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로 어느 구석으로 들어왔던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봤을 때보다 부쩍 목소리도 약해지고 힘도 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걱정도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얘를 어떻게 데려다 키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전화를 해서 애들한테도 그렇고 고양이를 다시 만나게 됐다 얘가 창고에 다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시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얘기를 하는 도중에 똑같이 또 눈곱은 그대로 또 끼어 있고 그리고 이게 붙잡아 보면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냥 살이 없어 그래서 이제 우선은 눈부터 좀 닦아 준 다음에 밖에 두면은 분명히 이제 그 큰 고양이들이 케어를 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얘를 집 안에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고양이들이 핥아주던 고양이들은 공격을 하진 않겠지만 그 경계심을 보이던 고양이나 다른 고양이들은 해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목욕탕 화장실 안에 넣어 놨어요 당장에 분유는 없고 먹지는 않고 분유를 먹어야 될 것 같은 연령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먼저 설탕물을 조금 타줬어요 그래서 설탕물을 타서 저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계속 따라다니기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숟가락으로 떠먹이려고 숟가락을 가져다가 조금 입을 벌려서 한 서너 숟가락 정도 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당장 얘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할 수는 없고 애는 그전처럼 이렇게 야옹야옹 소리가 커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줄어들고 그래서 잘못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제가 설탕물을 몇 방울 먹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 두고 제가 할 일을 좀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문을 닫아 놓은 게 너무 갑갑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판을 문을 딱 막고 밖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하루 이틀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무슨 대책을 세우기 전에 그렇게 하고 여기서 좀 있으라고 했죠 다시 올 때까지 으아 야, 야, 너 떨어진다 이놈아, 왜 이리 가, 꺼와